장구야 세계적인 팀의 20번입니다. 장구야 박수 우리 광명동의 주민자치 세타 주부 장구야 또 나도 한 때 사랑해 왔다 우유를 알았고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하루를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뚱따당땅 뚱따당 장구야 장구야 장구게 소리처럼 내 힘을 듣도록 장구야 장구야 하 박수 박수 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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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구를 알았다 다시 생각해 공개 백년을 살아도 당신과 함께 따단 따단 뚱따단 창구야 창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느린게 듣도록 창구야 창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느린게 듣도록 창구야 창구야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